2022년 7월 19일 연중 제16주간 화요일 제1독서 미카애언서 7장 14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주님, 과수원 한가운데 숲속에 홀로 살아가는 당신 백성을 당신 소유의 양떼를 당신의 지팡이로 포살펴 주십시오. 옛날처럼 바산과 기랏에서 그들을 포살펴 주십시오. 당신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실 때처럼 저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소유인 남은 자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못 본 채 해 주시는 당신 같으신 하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자해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다시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모르는 채 해 주시리라. 당신께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 주십시오. 먼 옛날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을 성실히 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해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은 어머니와 형제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오는데도 매우 차갑게 느껴집니다. 당신께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대하셨던 분께서 가족들에게는 참으로 냉정히 대하십니다. 가족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의도였을까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을 핑계로 가족을 뒷전으로 미루는 태도를 합리화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새로운 가족을 초대하십니다. 따라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는 예수님의 반문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첫 번째 가족으로 선언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새로운 가족은 혈연과 혼인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모인 이들입니다. 교회 생활이 갈수록 개인주의화되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도 점차 듣기 어려워지니 사목자들은 친목단체를 통하여 관계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새로운 예수님의 가족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울러 피조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민자들을 환대하는 이들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이가 예수님의 가족이요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